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글리시 TV 6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ago 그리고 before 이 두 단어가 되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go 이 단어는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이냐 그러니까 항상 그 활용되는 형태는 세 번째 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간 다음에 ago 얼마 얼마 ago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10분 전에 이런 식으로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ago가 들어가는 문장은 언제든지 과거 시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부분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He left the house an hour ago.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시간 전에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한 시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준은 현재가 된다는 사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간 전에. 쉽게 말하면 한 시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의 시제는 과거가 되는 게 정상이 되는 거죠. The dinosaurs died out 65 million years ago.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공룡들이 died out. 멸종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died. 이렇게 하게 되면 죽었다. 그런 느낌만 전달이 되는데 died out. 이렇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었다. 완전히 멸종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dinosaurs died out 65 million years ago. 자 6,5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과거 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lived a prince a long time ago. 자 구체적인 기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구체적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오래전에 그런 얘기죠.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어떤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I started a new job five weeks ago. 자 5주 전에 새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5주 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네 문장 중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ago라는 단어는 before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ago 이렇게 쓰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언제든지 ago만 쓸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네 문장에서 어떤 문장에서도 ago를 before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before로 넘어가 보죠. 자 before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용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우선 그 전치사로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쓸 수 있겠고 시간부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치사로 사용될 때입니다. You should always wash your hands before meals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before meals. 자 식사 이전에. 자 전후관계를 설명합니다. 무엇 무엇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meals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로 활용된 before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You have to pass a test before you can get a license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에 우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전후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무엇 무엇 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문장 before, 자 뒤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 you, 그리고 동사 can get, you can get a license. 자 문장 형태가 뒤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before, 접속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죠? 뒷부분에 주어, 동사가 이끄는 절이 따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사용된 before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장 보겠습니다. I've never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식당에는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식당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요? 옛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옛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전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과거의 옛날에 그런 의미죠. 이 경우에 before에는 얼마 얼마 이전에 이렇게 쓰인 게 아닙니다. 그냥 before 혼자서, before 단독으로 과거의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ago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어떤 문장에서도 before를 ago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go는 전치사가 될 수도 없고 접속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처럼 그냥 단독으로 과거의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세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before를 ago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ago와 before, 이 세 문장에서 각각 어떤 표현이 적당할지 한번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 saw her a few days blank, she died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며칠 전해로 끝이 나게 되면은 a few days ago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I saw her a few days ago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뒤쪽에 she died 라는 주어동사, 그녀가 사망했다라는 주어동사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a few days before she di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saw her a few days before she died. 자, 뒤쪽에 절이 오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efor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she died 이하가 없다면 그냥 I saw her a few days ago 이렇게 되면 맞는 문장이지만 뒤쪽에 she died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he arrived just five minutes blank, the ceremony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도착을 했습니다. 딱 5분 전에 그런 얘기죠. just five minutes ago. 자, 여기서 끝이 나게 되면은 ago가 정답이 됩니다. he arrived just five minutes ago. 딱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데 뒤쪽에 the ceremony 라는 명사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five minutes before the ceremony. 연설이 시작되기, 행사가 시작되기 딱 5분 전에. 자, 이런 활용으로 쓰는 것은 before가 가능한 겁니다. ago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ago는 얼마 얼마 ago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역시 before가 정답이라는 사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Mary and I became friends in 2015. 자, Mary와 나는 2015년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Although we had actually met two years blank 라고 말했죠. 비록 우리가 2년 전에 만났지만 사실상은 2년 전에 만났지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2년 전이라는 것은 2013년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Although we had actually met two years ago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게 이제 이 문장의 함정은 바로 we had actually met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반드시 얼마 얼마 전에 반드시 현재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된 2015년 그치만 실제로 만난 것은 그보다 2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 전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before를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쓴다는 점 언제든지 얼마 얼마 ago 이런 패턴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모조리 before가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ago는 언제든지 얼마 얼마 ago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시제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조리 before가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